뭐야? 50센스 늘면 랩핑하는 거래 이렇게 웃나봐 아빠 여기도 한 개 해 주시겠어? 아 그럼 뭐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뭐지? 토이파이브 센스 만들면 볼 수 있어 동전 바꿔서 해 보자 이거를? 나 이거 그냥 비리어 보는 거 같아 안 한 개 있어? 난 왜 이렇게 좋아? 난 왜 이렇게 좋아? 나 왜 이렇게 좋아? 넌 왜 이렇게 좋아? 이거 뭐야? 난 왜 이렇게 좋아? 하나 불러야 돼 다 하나 한다 여기다 놓는 거야? 됐어? 하나만 하는 거야 하나만 얘 차려 여기가 봐 진짜 웃긴다 얘들아 이 아저씨는 목이 부러졌다가 수술한 것 같아 걔는 곧 있으면 부러질 것 같아 미안해 이거 50 센스 해 봐 잘 만들었다 되게 잘 만들었다 이거봐 나인틴필틴에 만들었대 턴들이어스 오드 된거야 여기 붙어있어 이만 니네 이거 앨범도 안나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라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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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